갈등을 부추기는 정부와 법치로 포장된 공포정치의 이면에서 노동자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총선 투쟁의 공간에서 더욱 공세적이고 과감하게 노동의제를 제기하고 노동자 서민의 힘든 현실을 파괴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황국노총 또한 백적관도 진일보의 심정으로 총선 투쟁에 임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후보로 출전을 준비하시는 박해철 동지와 박홍배 동지는 노동현장에서 조직되고 단련된 보석같은 최고의 인재입니다. 이러한 인재들을 한눈에 알아보시고 발탁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22대 국회에서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노총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김주영 의원님과 이수진 의원님 또한 빛나는 성취로 노동자 서민과 다시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불퇴존의 기세로 투쟁하고 승리하는 역사적인 22대 총선 투쟁을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청해드리겠습니다. 김동명 위원장님과 한국노총 관계자 여러분 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한국노총이 제시한 7대 요구안과 더불어민주당의 노동정책에 관해 거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하는 동지관계인 만큼 과감없는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반노동 그 자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자는 국민이 아니라 착취와 탄압의 대상이었습니다. 노동자의 안타까운 희생이 계속되는데도 노동권은 퇴행을 거듭했습니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를 폭도로 몰고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노동시간 계약도 계속 시도 중입니다. 겨우 정착된 주 52시간 노동을 되돌리려고 주 69시간 제도로 퇴행하려고 합니다. 고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만 우리의 연대투쟁으로 겨우 저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합법화업 보장이라는 노동자의 절규가 담긴 노란봉투법 합법화업 보장법마저 거부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또다시 유예하기 위해 법 내용을 왜곡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노동시계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보호받는 그런 안전한, 건전한 노동현장을 한국노총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 4.5일제를 시작으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안정된 삶이 곧 민생입니다. 민생이 파탄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 모두는 노동존중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우리도 노동자였고 우리 부모 세대도 노동자였고 우리의 자녀들도 노동자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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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